결국은 그 이후에 유행했던 게 신규 아파트 매물이 줄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고 신규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 단계인 입주권이나 그리고 분양권 이런 것들을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부터 할까요? 분양권은 어떤 건가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권을 깊게 공부하자고 하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항상 정책으로 제일 먼저 때리는 게 분양권이기 때문에 바뀌는 게 엄청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분양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주택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들였었는데 분양권을 주택으로 관주를 했잖아요. 그 순간부터는 이건 주택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뭐가 어떻길래 규제를 하는 겁니까? 이게 분양권은 사실상 시장을 계속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리딩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양권이 처음에 메인이 되는 시기는 갭 투자의 시기가 오면서 시세 상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건설사들은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건물이 아파트를 팔았어야 되는데 팔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장이 좋아지는 게 오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제일 좋은 입지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시범으로 분양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장이 정말 살아나 안 살아나 모르니까. 분양을 했더니 경쟁률이 기대보다 너무 높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났구나 하면서 점점 분양 물량을 늘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는 분양 시장의 기점이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마음이 돌아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보면 그래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실수요장이 안 왔으니까 미분양된 곳들이 많았잖아요. 미분양된 곳들이. 그런데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서 입주할 때쯤 되니까 이제 실수요장이 와서 많이 오르는 그런 경험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분양권 투자를 주로 하셨던 분들은.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분양 시장이 왔을 때 그런데 사실 지금도 분양은 받으면 좋아요. 분양은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고 어지간한 가점으로는 비비기 힘들어졌다는 게 현실이죠. 지정타 84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양 가족이 6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나 포함지 7명이어야 돼. 그런 집이 몇 집이나 돼요 솔직히. 아리앤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분양권을 투자했어야 되는 황금 시기는 한 15년도 16년도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도 경쟁률이 아예 낮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50몇 점 정도면 다 비벼볼 만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축축도 많았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분양권이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제일 황금 적기는 그런 정도의 시기에 들어가 쓰는 게 좋은 물건을 좀 낮은 경쟁률로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설례가 너무 많잖아요. 분양권으로 돈을 본 설례들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분양권에만 약간 지금은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저도 15년 제가 16년도쯤에 저도 개투자부터 입문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해요. 경매 아니면 개투자예요. 맞습니다. 16년도쯤에 분양권 시장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후회를 했던 게 내가 집을 왜 샀으니까 집 사기 전에 분양권부터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한동안은 저도 강의 때 해서 일단 집 사기 전에 청약부터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말씀을 별로 안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특히나 젊은 층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청약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적인 얘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인 준비는 세 가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 청약을 한다고 하시면서 청약의 1순위 조건이나 가점이나 당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청약을 뽑을 때 200가구를 만약에 모집을 한다. 어디서 모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사는 광명시라고 할게요. 광명에서 모집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1순위 광명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먼저 공급을 해 줍니다. 거기서 미달이 나면 1순위 광명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순위를 줘요. 그 인근 지역이라는 게 광명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인천 서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미달이 나면 2순위 광명시 사람들한테 순위를 주고 그다음에 미달이 나면 2순위 인근 지역 사람들한테 순위를 줘요. 그런데 가끔 보면 부산에 사시는 분인데 수도권을 계속 넣으면서 자기는 청약운이 정말 없다고 당첨이 안 된대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방금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산은 수도권의 인근 지역에 안 들어가요. 아예 뽑는 순서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계속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1순위에 대한 것도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다주택자라서 1순위를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나 청약통장은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번 돈 부어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부어서 횟수가 안 돼서 1순위가 아니야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잘못 알고 계신 거거든요. 일단 이것만 좀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1순위 조건은요. 일단 규제가 없는 조정 지역이 아니라고 했을 때 수도권은 기한이 1년이 지나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예치금이 맞춰지면 1순위가 발생하는 건데 예치금이란 게 총약 종합저축 같은 경우는 예금 부급 저축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종합인데 저축 같은 경우는 슈먼시아 같은 주공아파트 있죠. 국민주택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는 민영주택을 넣을 수 있고 부급은 예금 중에 8호 이하의 것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횟수가 중요한 건 주공아파트를 넣을 때입니다. 국민주택을 넣을 때 슈먼시아를 넣을 때. 그리고 민영주택 포스코나 레미안이나 자이 이런 거를 넣을 때는요. 금액만 맞추면 돼요.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가입할 때 2만 원 넣어놓고 금액을 하나도 안 넣어놨어. 그러면 당장 오늘 가셔서 내 지역 예치금액 보시고 그거 맞춰놓는 순간 다음날 1순위가 되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셔야겠죠. 청약을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두 번째는 당에 그 지역에 사는지. 아까 광명시민이 되려면요. 광명시에 전입을 하고 1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보통 1년 지나야 되고 그리고 분양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들은 전입하는 순간 그 지역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지역들도 꽤 있거든요. 그거를 미리 알아보셔서 내가 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 미리 전입신고를 해두셔서 그 기간에 맞춰두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그런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2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전입을 2년 해야지 과천시민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서울에 원래 살고 있는데 서울에 청약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지방 발령 때문에 잠깐 전입을 해야 돼. 그때는 전입을 서울에 남겨두고 가셔야 됩니다. 전입을 지방으로 하는 순간 다시 서울에 오셔서 1년이 지나야지 서울 당회를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당의 조건을 만족을 시키셔야 되시고. 세 번째로 가점은 가점 포인트는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부양가족 아까 말씀하셨던 부양가족인데 부양가족 같은 경우도 바로 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어요. 부양가족을 내가 만약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세팅은 먼저 등록을 해서 이렇게 갖춰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청약 통장 일찍 가입하면 청약 가입 기간 가점을 받는 거고. 그리고 무주택 가점은 저희가 30살부터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45살 기준으로 45살이 넘으신 분들은 가점으로 넘으시고요. 45살 이하이신 분들은 추첨지에 넘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45살 넘으신 분들 무주택자분들을. 이 가점이 크거든요. 무주택 가점이.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또 이제는 내가 만약에 청약을 준비한다면 당분간은 내 명의로 집을 안 사면서 무주택 기간을 쌓아놓을 필요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고문이 뜹니다. 공고문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공고문 보고 준비하시면 돼요. 기본은 그것만 갖춰두시고 공고문 보고 그다음 거는 확인을 하시면 웬만한 청약은 다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고문 보고 어느 타임 넣을지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 분양가도 보시고 대출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결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앞에 세 가지만 내가 준비해놓으면 그 뒤에 거는 공고문이 뜨고 나와서 그거 확인하고 나서 그 뒤에 알아보고 넣을지 말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청약하시는 분은 될 것 같은데 요즘 시장에서는 너무 이것만 고집하시는 맛이라.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에 제일 핫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갭 투자가 오히려 줄고 그냥 청약 시장에 다 멀리다 보니까 청약 책들도 많이 나왔고 이 방송에 나온 imf 정지영 대표 같은 경우도 청약만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도 imf 청약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의 모든 것을 지금 정리해드릴 텐데 그걸 또 그렇게 짧게 간단하게 그냥 한 번 임팩트 있게 정리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핫한 이유는 수요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점이 대부분 낮기 때문에 가점이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전략. 그런데 또 최근에 또 정부가 기회를 준 것이 특별 공급을 좀 늦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찾아 먹으면 되는지 한번 좀 또 방송을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신축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것들인데 그 시장은 어때요? 지금은 현재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중에서는 재건축 규제가 너무 많고 재개발들이 또 많이 오른 편입니다. 그렇죠. 재건축이 이번 정부 규제의 타깃이죠. 맞습니다. 실거지 요건 2년까지 추가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모델링 정도까지 이슈가 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리모델링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세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는 리모델링을 좀 더 법을 체계화시켜서 활성화 정책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리모델링과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큰 단점은요. 대부분 이게 똑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실수를 저지르시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은 지역이 좋은 거예요. 이걸 용적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까지 설명하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5채를 이 땅은 5채의 집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부수고 10채를 다시 지을 수 있어라고 하면 수익성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5채를 부수었는데 6채밖에 못 지는 땅이야 라고 하면 거기는 수익성이 안 좋은 대로 재건축 재개발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 땅들 중에 옛날에는 건축법이 좀 느슨했기 때문에 지금 20층짜리 아파트인데 부수면 10층짜리 아파트밖에 못 지는 지역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은 부수고 나면 그러면 답이 안 나오고 낡았으면 이제는 다시 지어야 되는데 재건축으로도 답이 안 나오고 재개발로도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살던 사람들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은 그 땅에 남아있는 게 여기 원래 20층 지어져 있는데 원래대로라면 10층밖에 못 지어 라는 걸 무시하고 너네 20층 있는 거에 면적에 따라 몇 프로 더 늘릴 수 있게 해 줄게 라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그 땅에 잠재력을 덜 쓴 걸 찾아야 된다면 리모델링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쓴 걸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반대적인 투자 개념이거든요. 똑같이 신축을 투자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런 집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 아니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한 것도 좀 더 저는 체계화 될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 리모델링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체계적으로 투자적으로도 너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미진해요. 보시면 리모델링 된 아파트들 많이 못 보셨죠. 그게 사례가 많아야지 투자 방식도 정립이 되고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한다는 게 정립이 되는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섣불리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공식 자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리스크하다고 보고요. 차라리 재건축 재개발에 접근하실 때 지방 위주로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접근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방 위주로 재건축 재개발을 말씀드리냐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오는 이유는요. 분양권 다음에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 타이밍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건설사들이 처음에 분양을 시장의 상승장에 와서 분양을 할 때는요. 빈 땅에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싸니까. 제일 쉬우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빈 땅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떨어졌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그리고 집값이 오르니까 예전에는 5채를 부수고 10채를 만들어서 5채 원래 살던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 5채를 팔면 5억이 남았는데 이제는 집값이 올라서 10억이 남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집을 부수고 지어야겠다라는 건설사의 니즈도 들어가고 그리고 집을 부수고 지으려는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도 예전에는 내 집 부수고 해봤자 돈이 별로 안 남았는데 내 집 부수고 다시 지는데 돈 많이 남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건축 하겠다고.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에는 이제 상승장이 도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갭투자나 이런 방식으로 못 들어갔다. 그러면 늦게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들어가면 그걸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 특히나 재개발 같은 경우는 빌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인 것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수도권은 말고요. 수도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1억 이하면 아시죠? 취득세 중과에서 면제되는 거. 그렇다면 오히려 투자할 때도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투자자들이 쏠리면 나는 그 투자자들한테 또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으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은 그런 면에서 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분양권만 보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분양권들도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만약에 8억 9억이면 일단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9억 이하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계약금 9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거의 추가죠. 지금 넣으시려는 지역들이. 그렇죠. 그리고 조정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중도금 대출이 60% 다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조정지역이면 10% 중도금이 내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추가 같은 경우는 20%가 내 돈이 필요해요. 문수특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9억 기준으로 30%면 2억 7천이 내 돈이 어쨌든 있어야 돼요. 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거를 감안하면 2억 7천에 사실 내가 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전세 끼고 재개발을 사도 물론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올라서 2억 7천으로 할 수 있는 게 수도권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사실 좀 대출을 끌어서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청약보다 시축을 얻는 좀 쉬운 방법이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제 생각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또 미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공공재개발을 밀죠. 그렇죠. 저는 사실 정권에서 미는 트렌드를 별로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트렌드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정권이 미는 트렌드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뉴스테이가 있죠. 박근혜 정권한테 밀었는데 오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트렌드라서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팔고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재개발이 신축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 정도부터 작년부터도 청약이 계속 뜨거워서 그때는 그리고 재개발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청약만 보시지 마시라. 비슷한 돈으로 재개발도 할 수 있다. 재개발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됐을 때 신축을 얻는. 그리고 재개발도 지금 단계 많이 진행된 곳들은 이번 상승장 안에 입주까지 할 수 있는 곳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곳 위주로 보시는 것도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최근에 제 수강생분 중에 부동산을 엄청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요리를. 부동산을 엄청 해들리게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제 다른 수강생분을 데리고 고양시에 왔습니다. 거기 갑자기 제가 외우는 걸 잘 못해서 지금 고향 쪽도 토지거래 허가 걸려서 실수요자가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게 재개발 지역도 걸렸거든요. 능곡? 원단? 능곡이었던 것 같아요. 재개발 지역도 걸려서 금매가 나온 거예요. 금매가 나왔는데 이분은 낡은 집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몸테크 소위 말하라고. 보통 여성분들이 낡은 집을 되게 비선호하시잖아요. 엄청 싫어하시죠. 그게 수강생분은 남자분이었고 그 아내분이랑 같이 잘하는 수강생분이 세 분이서 갔는데 아내분이 막 허름한 집을 보고도 이 정도면 살만하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겠다 싶어서 거기 실거지로 투자를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실제로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신축을 위해서 몸테크도 만약에 각오가 되어 있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재개발을 금매로 잡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팀이네요. 꼭 그래서 분야권만 제가 계속해서 집중하시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의 다른 방식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눈을 이렇게 넓게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 재개발을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정경하게 되면 그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이미 많이 됐어요. 너무 시간이 가는 게 아까운데 최근에 제가 또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요.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택으로 또 간주하겠다라고 일부 규제가 들어왔거든요. 오피스텔을 어떻게 봐야 되니까 오피스텔도 일종의 기회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다 연관이 돼요. 실거주자들이 원할 만한 것들을 홀딩해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보유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오피스텔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오피스텔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는요. 원룸, 투룸 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자들이 살집이 없으니까 오피스텔로 넘어가면서 오피스텔이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오피스텔은 주택 규제가 그래도 덜하니까 거기로 몰리는 수요들이 더해져서 지금 상승이 일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메인 수요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거든요. 취득세를 피해가는 투자자들에 의해 올리는 폭이 커요. 그럼 이걸 과연 오피스텔도 12%가 됐을 때 이걸 살 것인가 투자자들이?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수요자만 남았을 때 그럼 내 오피스텔을 실수요자한테 넘기고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를 만약에 지금 하신다고 하면 일단 최소한 쓰리 룸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로 쓸 수 있는 용도. 그리고 되도록이면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는 오피스텔들 많죠. 그런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마른 오피스텔이지만 사실 거의 아파트랑 비슷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텔에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때 오피스텔 가격 평가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오피스텔 가격은 평가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오피스텔은 똑같이 공급 면적으로 34평이라고 하면 전용 면적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복도 이런 거 다 뺐을 때. 그런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면적이랑 복도 면적만 빠지고 나머지 다 전용 면적이에요. 34평이라고 하면.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차장 면적까지 다 빠져요. 관리소 면적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34평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이 한 17평 정도밖에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평이래요. 그러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평당가를 계산을 하면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랑 똑같은데 실제로 오피스텔이 훨씬 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 기준으로 일단 가격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전용 면적으로 비교를 했는데도 오피스텔이 싸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정말 싼지를 아시려면 두 번째로 오피스텔은 발코리를 못 만들어요. 발코리를 못 만드는데 우리 발코리는 아파트에서는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확장을 하죠. 서비스라는 건 내가 돈 내는 가격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34평이 안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 면적이 한 5, 6평 정도는 돼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그 5, 6평이 또 빠져있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감안해서 오피스텔이 싼지 감안을 하셔야 되시고 거기에 세 번째로 오피스텔은 대부분 대지 지분이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땅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오피스텔이 적기 때문에 그 땅 대지 지분도 포함을 하셔서 대지 지분 생각하고 발코리 면적 생각하고 전용 면적까지 생각했을 때도 오피스텔이 싸다 하면 그때는 한번 투자를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리논 위주로. 역시 일반 아파트보다는 공부가 더 필요하다. 입지 공부 상품 공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 적정 가격에 대한 파악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적정 가격을 파악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법들도 있고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나중에 시간을 제가 따로 모셔갖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빠쇼님 방송 처음 나오는데 칭찬을 너무 많이 주셔서 되게 민망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잘한 걸 칭찬하는 것들이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저는 다 좋다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좋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12월 달에 저희가 공개방송을 할 거예요. 12월 18일 공개방송을 할 텐데 그때도 한번 모셔서 한번 또 얘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런 말씀드린 기준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고 그에 대한 맞는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귀의 요인도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오늘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시죠. 혼란한 시대에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불의 격차를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저는 버스는 다시 온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없으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또 있으신 분들은 너무 또 겁에 질려서 팔지 마시고 혼란한 시기에 중심 잘 잡으시고 그리고 잘 대처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식상한 말이지만 투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혼란한 시기가 올수록 원칙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 꼭 지키시는 투자하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투자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